청년창업팀 간담회를 실시했으며 청년창업과 성주군 기업경제과장 및 군의원 등이 참석했습니다. 성주군 청년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발굴, 사업화하도록 육성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8팀을 선정해 팀당 1,200만원의 창업사업화 자금을 지원했습니다. 이날 간담회는 창업아이템 소개를 시작으로 창업안정화 단계에서의 법인 등록 절차, 판로개척 등 의견을 상호교환하는 등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신규 창업가들은 선배 창업가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고, 앞으로 청년창업동아리 모임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